애완견보다 못난 아들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하는 식의 설교보다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자녀, 상속자, 키워드가 자녀 상속자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 교리를 제가 쉽게 말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를 만났어요 그 새신자가 낙담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어두운 표정으로 목사님 앞에 나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혹시 저 구원 안 받은 거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요? 남의 예화이지만요 말씀에 기록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전혀 변하지 않은 삶 변하지 않은 인격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혼란 이 예화에 등장한 성도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신자의 고민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 강아지가 보이죠? 제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이 강아지는 결코 말썽을 부리지 않아요 제 명령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강아지는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제게는 이 강아지 말고 어린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음식을 주면 마구 던져요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깨끗한 옷을 사서 입혀주어도 밖에 나갔다 오면 금방 더러워지고 헐거워집니다 제 아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정말 골치 아픈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재산을 말 잘 듣는 강아지에게 물려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썽꾸러기 제 아들에게 제 전 재산을 물려줄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에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제 아들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모자라고 실수가 많아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핏값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남의 예화이지만 이건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요 그렇죠? 허물 많고 실수와 잘못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렇게 반복하는 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도 복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들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3년을 붙어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다른 제자보다 특별 대회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겠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 대회를 받는 수석 제자야 거기에 더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잠시리 예수님께 물러나라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심한 꾸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잠을 자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행동 바인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만 같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행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화에 등장했던 이 세신자와 동일하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쓸모없구나 부질없구나 다 거짓이었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베드로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벌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위로와 용서, 평강,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아니라 말썽꾸러기 아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막강한 능력과 은혜와 용서와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증오한 자죠 십자가를 부인한 자죠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율법만을 믿는 자였습니다 바리세인과 동일했어요 저주받은 악한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안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반복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심히 괴롭다 그 두 마음이 맨날 싸운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무리 훌륭한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말 잘 듣는 강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속 썩이는 사고치는 말썽꾸러기 아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죠? 날마다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마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주목하기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궁율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신앙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은약함을 보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전략에 넘어가긴 했어요 이들도 넘어가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식신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찌 더러운 저희의 발을 식기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날리지 마라 베드로 날리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로써 너희와 나의 관계가 온전하여 질 것이네라 오 그래요? 예수님 그럼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주세요 아니야 너희는 이미 깨끗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은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지나다 보면 깨끗한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하는 것이 있죠? 뭐죠? 손과 발을 항상 씻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 우리의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전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뭐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의 금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둘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더러워진 우리의 발만을 주목하게 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온몸이 더러워졌다 넌 하나님이 버렸다 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끄집어내서 빼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설사 마귀의 거실에 넘어가서 예배 자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컴백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룡유다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돼요 깊은 후회를 합니다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제자로 활동할 때에는 머리가 아주 명석해서 예산을 총괄할 정도였어요 계산적이고 민첩하고 스마트하고 깔끔했던 제자 그가 바로 가룡유다였습니다 말 잘 듣는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똑똑한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은 죄죠 쌤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다혈질에 행동이 앞서서 늘 이를 그르치는 못난 베드로였지만 말썽꾸러기 아들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철아, 주일 예배,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성교의 자리에 늘 참석하여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발은 언제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말썽꾸러기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성교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뻔뻔한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사수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점점 성숙한 자녀로 빚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어제보다 더욱 나은 성숙해진 자녀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